거꾸로 된 파테마는 2013년 공개된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스튜디오 리카의 요시우라 야스이로가 2부의 시간에 이어서 원작감독 각본을 맡아서 제작하는 sf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2012년 극장 개봉이었지만 제작상의 사정에 따라서 2013년 개봉으로 바뀌게 됐다. 요시우라는 이 작품에 대해서 바깥 이야기로 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 주제가는 파테마 인버스이며 이 곡은 작중의 세계관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사는 에스페란토로 쓰여져 있다. 옛날에 많은 죄인이 하늘로 끌려갔다 라며 하늘을 증오하는 세계아이가 그곳에 사는 소년 에이지는 하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에이지의 친부인 에이치를 사고로 잃고 나서 지금의 생활에 울분이 격해되어 있었다. 한편 지하세계의 파테마는 오랜 시간 동안 행방불명이 된 친구 라고스를 찾으며 날마다 산책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거꾸로 인간에게 습격을 당하여 더욱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진 파테마는 에이지를 만나게 된다. 거꾸로 존속의 존재에 놀란 에이지였지만 그녀를 숨겨주기로 한다. 그때 거꾸로 존속가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은 아이가의 군주 이재무라는 치안경찰인 자쿠에게 수색을 명령한다. 에이지는 파테마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잡혀버린다. 에이지는 엄격한 신문 후에 풀리지만 그때 친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암살이었던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재무로 밑으로 끌고 온 파테마가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은 보존에게 갇힌 라고스의 사체였다. 시리에 빠진 에이지 앞에 파테마를 찾으러 온 폴타가 나타난다. 두 사람은 협력해서 파테마가 강금되어 있는 탐으로 향하지만 구출 직전에 이재무라가 발견한다. 게다가 이재무라에게 잡혔던 파테마를 구출하려고 한 순간에 족쇄의 무게 때문에 에이지와 파테마는 하늘로 떨어져 버린다. 하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던 두 사람이 목격한 것은 넓은 지면과 그곳에 무수히 많이 설치되어 있던 기계였다. 무사히 착지한 두 사람은 에이지의 친부가 죽을 때에 탔던 비행선을 발견한다. 그리고 안에서는 에이지의 친부와 라고스의 교류 기록이 남겨져 있었다. 에이지는 파테마를 지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비행선을 타고 다시 에이가를 목적지로 한다. 무사히 아이가에 다다른 두 사람은 서둘러서 지하로 향하지만 두 사람을 해치려는 이자라무가 추적하고 있었다. 이자무라는 지하세계의 상층으로 에이지와의 격한 싸움 끝에 상층에 생긴 구멍으로 떨어지지만 구멍으로부터 보인 것은 폐허가 된 고층 건물들과 진짜 하늘이었다. 여기서 아이가가 사실은 지하의 거대 공간에 만들어진 세계인 것 파테마 쪽 사람들은 대재앙을 낳은 과학자들의 자손이며 거꾸로 된 사람들 는 아이가의 주민을 살피기 위해서 지상과 아이가의 중간에 있는 지하로 옮겨 산 것이 밝혀진다. 파테마에게 매달려서 에이지는 새로운 세계로의 한 발을 내딛어가게 된다. 파테마 에이지 폴타 지이 라고스 이자무라 자쿠 에이치 카오 대재앙 후 인류는 실험의 실패로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인류 모두 지하 에이지는 파테마보다 더 깊숙한 지하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소년 에이지가 올려다보는 하늘은 인공하늘로 소녀 파테마의 입장에서 보면 땅이 없어 발을 디딜 수 없는 두려운 곳이다. 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리고 사건의 발단인 실험을 주도하고 있던 연구자들은 책임을 느껴 같이 지하세계에 살게 된다. 중력이 뒤바뀐 세상에 살고 있는 소년 에이지와 뒤바뀌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소녀 파테마 이 만남처럼 두세계 사이에도 처음엔 교류가 있었지만 때가 지남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된다. 영화 본편의 서장에 맞는 에피소드가 거꾸로 된 파테마 비기닝 오브 더 데이로 2012년 2월 에겨오 및 니코니코 동화로 공개되고 있다. 거꾸로 된 파테마 어나더 사이드 는 토이레잇 위 만화 작품이다. 거꾸로 된 파테마 위 다른 스토리 월간 빅 한간 2012년 볼륨 점령사부터 2013년 볼륨 점령구까지 연재됐다. 니코 할아버지 누나 발탄 전 일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